한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 네티즌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씨의 정치 성향을 추정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온 겁니다.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 제명이네 마을에서는 요상한 조합이다. 이정재 어이없다. 그렇게 안 봤는데 극우와 친구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고요.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도 이정재 씨를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고 하는데 재벌과의 편승했으니 재벌과 생각이 같은가 보다라는 등의 이 씨의 연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을 겨냥한 듯한 글부터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기 어려운 욕설이 섞인 과격한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관련해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. 배우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국의선양을 했고 또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이랑 밥 먹은 게 전부잖아요.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한다거나 악플을 단다거나 하는 걸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치 팬덤 아마도 민주당의 강성 팬덤이겠죠. 그런 분들이 연예인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악플 다는 걸 보면 중도층 국민들이 고개를 저을 것 같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